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힘들었어 어떻게 앉아야 될지 고민 중이었어 이렇게 앉아야 되면 괜찮은 거 같아 오늘의 주인공 디노다 아 오늘 디노 살벌하겠는데? 느낌이 좋아 오늘? 살벌할 게 뭐가 있습니까? 보통 형이 여기 앉아있으면 좀 형이 앉아 여기 말하면도 안 돼 잘 안내? 난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 쭈그리를 선택하셨잖아요 여기 끝쪽으로 그럼 제가 메인을 앉겠다고요 존댓말 모드 들어갔다 존댓말 모드 방송 모드 방송 모드 아 여기 카메라가 있더라고 인간 웨이드 의상 아니야? 여기 카메라가 있더라고 오케이 오케이 1분은 이렇게? 2분은 이따가 촬영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서 씨 오늘 파이팅 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아서 씨 오늘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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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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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팅하고 얘기해주세요 와 진짜 너무 웃기다 야 디노야 그냥 하는 말 아니야? 근데 좀 진지하다 들었어? 뭐? 주간회의 때 너 대표님이 너 이름 진짜 피처링 개명 어떠냐고 하셨대 아 진짜? 디노는 꽤나 심심한 반응이다 아니 근데 진짜 오버 아니냐? 야 그게 피처링을 하라고 아니 디노 이름을 골든디스크 때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진짜? 태연하게 어슬렁거려보지만 주머니 속선은 왠지 축축해진다 우주향이랑 밥 먹으면서 들었거든 그냥 뭔가 꽂혀서 하시는 말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 그냥 생각이야 뭔들 그냥 그러니까 꽂혀서 얘기한 거니까 디노 생각보다 디노 브랜드 평판보다 피처링 더 많아 살짝 상처를 받을 뻔한 디노이다 나는 약올리기도 약올리는데 피처링을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는 회사가 너무 웃겨 그러니까 대박이네 그걸 어떻게 근데 꽤나 진지하시다 나 어저께 근데 난 찬성 그럼 나는 진짜 농담 아니고 디노는 그의 농담이 썩 재밌지 않았다 나는 싫어? 나는 뭐 근데 진짜 주변에서 난 이찬이 좋지 근데 너 호시 형한테 밥은 샀어? 거기서 골디 때도 무대 하자고 디노가 잘 받았을 거지 아 그럼 그럼 솔직히 피처링은 고잉에서 만들어진 거지 밥을 뭐 사기로 했었어? 근데 넌 진짜 고잉이 형 나도한테는 한턱 쏘긴 해야 돼 그거 내가 알아서 하면 안 될까? 먼저 왜 자꾸 뭐 하냐고 알려줘 알려줘 내가 진짜 근데 나 이거 이게 진짜 어저께 연수 형이랑 밥을 먹었거든 딱히 신경은 안 쓰이지만 디노는 일단 듣고 있다 그런 얘기에 나왔다? 문득 목이 타기 시작하는 디노 대표님 피처링 좋아하기는 하는 거야 진짜 말이 안 되는 거다 말이 안 되는 거다 꽂이셨나 보네 대표님이 꽂히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 맞아 맞아 그런 게 있어 어찌됐든 대표님의 사랑은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화 한 번 해볼까? 이 정도 꽂히셨어요 근데 만약에 피처링으로 데뷔를 해 진짜 새로운 걸로 해 만약에 그냥 상상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뮤직뱅크에 나왔어 진짜 한 거야? 세븐틴 컴백 민규 디케 피처링 골든디스크에서 이미 들었다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디노 형 형 어저께 밥 먹을 때 그 뭐지? 주간회의 때 대표님이 디노 이름 피처링으로 개명한다고 했잖아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어떠냐고 물어봤잖아요 좀 진지하셨죠? 왜 이런 거에 진지한지 사뭇 스스로의 영향력을 생각해보지만 그 정도의 감량인가 의문이 들자 디노의 머릿속이 꽤나 혼란해진다 진짜 진지한 거면 될 것 같네 그냥 재밌을 것 같네 재밌을 것 같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회사에서 지금 긍정적이잖아요 디노 의견만 물어봐요 지금 그거잖아요 우리의 하루는 숙제가 아닌 축제라던데 오늘 디노의 하루는 난제가 된 것 같다 우리 밥만 먹고 잘되는 것만 생각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아 그렇죠 영문을 알 수 없는 진지함에 디노는 더욱 혼란스럽다 저기 회사에서 말을 하겠네요 너 근데 참 기분은 좋다 계속 부어가지고 당황스럽고 그 맛도는 화제 속에 뭔가 잘했다는 거 자체는 기분이 좋네 잘했다 형님 알겠습니다 형 뭘 잘했었는데요 아니 9년 동안 활동 열심히 잘하는데 그래도 별로지 않아? 그걸로 얘기하니까 좀 그걸로 얘기하니까 좀 next week next week 민규 한번 바꿀 생각 없어? 나도 호랑이로 그럴까? 그런 리헝스 알했어요 디노는 공감해 버렸다 뭐지 완전 그렇군요 이런 리헝스요 민규 감자 오~~ 그런 느낌이겠다 김감자 좋다 우시 김감자 livre aux wg cam g am t 약간 닌자처럼 개명자 Peter potato tio 나는 그 영어로 hamster 햄스터 햄스터 디케이 피자 피자보이 대화 주제가 넘어간 것 같아 턱 기쁜 니노 아니지 얘는 뿅냥이지 뿅냥 양쿠다사이 양쿠다사이 양해주세요 양주세요 네 어쨌거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누나 디노 이름 피처리를 바꾸고 그랬어 뭐야 감사합니다 아직은 디노로서의 삶이 더 좋은 이찬씨 얼떨떨하지만 새어나오는 미소를 숨길 수 없다 듣기 좋은 콧노래도 한두번이라는 옛말이 있는데 다행히도 그전에 깜짝 카메라임을 밝혔으니 아직은 피처린 캐릭터를 더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 해피 뉴욕 해피 뉴욕 피처린씨 해피 뉴욕 디노씨 이번에서 시간이 아니니까 멀리타올 다음 다음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하하하하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 성공할 거 같아 야 속았다 속았다 진심이야? 예선 약간 기분 나빠졌어 조금 짜증 났어 기분 안 좋아졌어 여기 카메라에 있어 카메라 우와 진짜 몰랐어 여기 위에도 카메라에 있어 디노야 너가 거기 앉힌 거조차 개선된 거야 여기 개선된 거야 이제 다음 녹화 가야 되니까 사랑의 눈빛 하고 끝내자 하나 둘 셋 사랑의 눈빛 아 이게 진짜 와 이렇게 섞는구나 버스 안에서 going 이불 속에서 going going은 언제 나도 yeah get going going